나도 좀 더. 내가 젓가락 끼면 안 될 것 같아. 더 줘. 마늘 더 먹을 사람 없어? 마늘? 난 아직 여유 있어. 쟤야, 기침 줘? 아, 기침 줄래? 기침 줄래? 바이러스를 주는구나. 어, 어, 됐어. 긴장김치 너무 맛있겠어. 쟤야, 엄마 영상 포기해서 그냥 편하게 먹어. 쓸대로 하나도 없어. 아니야. 집주셔도 있지. 이거 익은 거 아닐까, 아빠? 익었어, 익었어. 지금 카메라를 안 끄는 이유는 혹시 모음 처리하고 음악을 넣어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. 엄마 모음 처리하고 음악을 넣어. 지금부터 생각 쓰면 되지. 긴장김치에 소고기. 그래, 지금부터? 좀 더 가까이서 보여주면 좋겠어. 좀 가지고 끌고 와서. 역시 담좋살이야. 긴장김치에 소고기. 긴장김치에 소고기. 소고기에 김치가 어울릴까? 난 삼겹살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. 솔직히 난 다 맛있어. 난 그렇게 과학적인 접근을 하다니. 아빠 왜? 엄마 새이 다 탈 거 같아. 그랬는데 참. 엄마 제발 그만해줘. 나 여기 육포대 지금. 베이컨이야 여기. 하몽이야. 하몽이야. 좋구나. 그래. 나는 이거 저기 이 화덕 진짜 잘 산 거 같아. 그렇기 때문에. 여보. 삼겹살 익은 거 하나 줘봐. 없어. 없을걸? 삼겹살 좀 익혀봐 여보. 아빠 이제 삼겹살 좀 올려. 나 오늘 라면 있잖아. 김치라면으로 먹고 싶어. 그래. 안니? 난 김치라면으로 먹고 싶어. 난 오리지널로 먹고 싶은데. 김치 넣어서. 이렇게 되면 있잖아. 얘가 멘트를 쳤는데. 얘가 또. 리액션을 취했잖아. 쓸 게 없어. 그래 언니 다시. 리액션. 나 이렇게 또 새로 하잖아. 팔맛 뚝 떨어져. 미치겠다 그지 엄마. 삼겹살을 드시고 싶으시죠. 자 엄마 먹을게 딱. 이 삼겹살에 곧. 이 삼겹살에 마늘은 정답이잖아. 돼지고기엔 마늘이야. 오늘 라면 먹는 거지? 네. 난 김치를 넣은 김치라면이 먹고 싶어. 나 좋아. 맛있겠다. 약간 그 신김치가 우러난 그거 알지? 응. 난 그거 먹고 싶어. 나도 좋아. 나 그거 잘 끓이거든? 오늘 저희가 라면 끓이지. 그래. 카트. 맞아. 먼저. 카트. 오케이. 앞에는 타 죽을 거 같거든? 엉덩이는 추워. 있잖아. 이거 또 하나 있어. 해보고 싶은 거. 새이까지? 건배지. 고기 건배. 고기 건배? 응. 익은 거. 이거 익었어? 안 익었다 이거. 코너 괜찮아. 하나씩 준비를 해서. 잘 익었어. 아직 다 안 익었어. 건배. 너무 안 익었어. 여기다 놓고 하나씩 집어가는 거야. 응. 나 익은 거 없어. 이렇게 해 놓고 뭐 하는지. 시킹한 거예요? 언니 만들. 엉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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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